여러분은 이미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깊은 영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성의 핵심은 결코 포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포기란 없어요. 포기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결정했지만 그것을 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인데 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영성은 삶을 감사하며 즐기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특정한 것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일깨워줍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자산, 좋은 집, 좋은 인간관계 등 다양할 겁니다. 마이클 싱어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정한다고 해도 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과거에 입력된 프로그램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마이클 싱어의 인사이트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력의 법칙 같은 것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 관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며 그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은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진실과 명료함을 찾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나 어딘가 이상함을 느끼시나요?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종이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비유적으로나마 적어보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생각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첫 번째 목표는 좋은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중요하고 필요하며 원하는 바를 이루고 사랑받으며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관계든 간에 더 나아지길 바라며 우리를 더 잘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직 연애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완성해줄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찾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좋은 집, 페라리 또는 최소한 한 대의 자동차 그리고 아이 혹은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목록에 포함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종이에 어떤 목표를 적든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이 목표로 무엇을 적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 경험으로 볼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욕구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방법으로 이를 입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관계를 원한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불타는 덤불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는 성경의 모세에게 말을 걸었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불타는 덤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신이며 너와 몇 가지를 논의하고 싶다 라고 말합니다. 이 존재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시나요?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나는 연애를 하고 싶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평생 찾아온 그 무언가를 갖고 싶어 라고 말할 겁니다. 아마도 집을 원하거나 완벽한 직업을 원하거나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직업을 찾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 혹은 우주는 여러분에게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할 거예요. 나는 너에게 그것을 줄 힘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주기 전에 경고할 것이 있다. 나는 당신에게 완벽한 사람을 줄 수 있고 그들이 당신을 충실하게 따를 것이고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경고할 것은 당신이 원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신은 완전히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할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관계나 직업과 같은 것을 이루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여러분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구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지 않아 마음이 오히려 더 허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했던 것이 연애였다고 생각했겠지만 진정 원하는 것이 그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것은 관계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돈을 원했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었다고 해도 그것만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기분이 좋아지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을 겁니다. 진정한 기쁨과 영감 흥분을 느끼는 것은 내면의 일이며 여러분이 원하는 것 목록으로 적은 외적인 것들은 바로 그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혜 요가 영성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했죠. 따라서 문제의 진실은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종이에 적어야 할 유일한 것은 완전한 행복 이라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고 기쁨을 느끼고 싶고 영감을 받고 싶으며 의미와 깊이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바깥의 무언가가 내면을 충족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영정여정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일만 해결되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좋아지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단기간에는 좋아졌다고 느껴졌을 수 있지만 그 좋아진 상태가 지속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은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신에게 완전히 솔직해져야 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사랑을 느끼고 싶어 기쁨을 경험하고 싶어 영감을 받고 싶어 내면의 빛이 밝게 빛나길 원해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완전한 행복을 원해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에너지가 넘치고 영감이 속고치며 하루 종일 설렘이 가득한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남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되고 그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매 순간 느끼는 건 슬픔이에요. 사랑도 기쁨도 행복도 의미도 찾을 수 없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고 여러분에게 모든 애정을 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소망이 완벽한 파트너를 만나거나 꿈꾸던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허무함을 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여러분을 설레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저 일하는 게 싫고 그 어떤 것에도 흥분되지 않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자신이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잠에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시간이야 준비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며 여러분이 찾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할 때 많은 이들은 영적으로 깊이를 더해 진정 내가 추구할 것은 내면의 평화다. 바로 이것이 나의 진짜 소망이며 외적인 것들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외부 상황에 의해 기분이 좌우되는 것을 경험하지만 현명한 이들은 그보다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거의 99%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원치 않는 것을 피하는 데 집중하는 대신 단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지고 싶다 라는 내면의 욕구를 깨달을 때 모든 것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나는 사랑을 느끼고 싶고 기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행복과 영감을 얻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 질문은 그럼 사랑과 기쁨을 느끼면 되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특정한 방식의 자극을 통해야만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집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흥분하고 얻지 못했을 때 실망하며 원치 않는 상황이 생기면 분노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안도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일상에서 많은 것들을 당연시하지만 정말로 영적인 사람은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왜 우리가 정말로 흥분하는 순간은 외부 세계가 우리가 원하는 내면의 상태와 완전히 일치할 때만 발생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매우 깊이 파고들어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1942년에 만들어진 특별한 1센트 동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우연히 1942년에 만들어진 특별한 동전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 특별한 동전을 찾고 싶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죠. 어느 날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받는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동전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그 동전을 발견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그 동전이 자신이 원하던 동전이 아니란 걸 알게 되자 실망감을 느꼈어요. 특별한 동전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동전이 그렇게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우리가 바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1센트가 바로 그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찾게 되고 소유하고 싶어하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좋은 일자리를 찾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결국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이렇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펼쳐진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조건을 스스로에게 설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준비가 됐어. 마음을 열 준비가 됐어. 라고 말하죠. 우리 모두는 깊은 내면에서 마음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외부의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어제도 우리를 만족시켰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끔은 작은 말 한마디나 단 하나의 특별한 순간이 우리의 생각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기쁨이나 사랑이 바깥세상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을 열기로 결심하면 그 결심이 진정한 기쁨과 사랑 그리고 빛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진짜 진리예요. 마찬가지로 뱀을 절대 보고 싶지 않아 라고 결심하거나 뱀과 같은 다른 어떤 것도 보고 싶지 않다고 마음 먹으면 자신의 삶에서 큰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밧줄을 보고 그것을 뱀으로 오인하고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마음가짐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뱀을 보았다면 그것을 밧줄로 인식하고 아 그저 밧줄이군 하고 생각하겠죠. 잠깐 동안 뱀으로 착각했다 해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나는 뱀을 싫어한다 뱀을 절대 보고 싶지 않아 라고 결정해 놓았다면 만약 뱀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마인드셋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어떤 것에 흥분하거나 흥분하지 않게 만드는 마음의 조건화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의 목록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여러분이 원하는 이러한 욕구들이 진실된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음을 열었을 때 자연스레 느껴지는 기쁨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기쁨을 차단하는 것들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쫓아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면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기쁨과 사랑임을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 내면에서 일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두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도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의 핵심을 강조하며 말하겠습니다. 영성은 결코 포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포기란 없어요. 포기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결정했지만 그것을 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인데 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영성은 삶을 감사하게 즐기는 것에 대해 말하고 특정한 것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를 일깨웁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놀라운 일들과 내가 겪었던 과거의 경험들을 즐기며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영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은 포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해하고 마음을 어떻게 열고 닫을지를 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을 열 조건을 만들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을 닫을 조건을 만들면 마음이 닫힙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 여러분 안에서 하는 역할 입니다. 그렇기에 영성은 논리적이고 이성적 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데 왜 마음을 열지 않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역 입니다. 마음을 열기 위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습관적인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 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디서 시작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결정은 실제로 우리가 내린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프로그래밍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사람과의 좋은 경험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좋은 경험은 상대의 외모였을 수도 있고 혹은 특정한 이름 혹은 특정한 종류의 자동차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유형의 것들이 나타나면 즉 그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전 애인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비록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문을 닫게 됩니다. 반면에 고등학교 시절 첫 데이트를 했던 사람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때의 좋은 관계를 기억하며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던 어떤 사람이 타고 다닌 멋진 차를 볼 때마다 그 차는 여전히 당신을 기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면 마음을 열고 부정적인 경험이 연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원하는 것의 목록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것의 목록은 모두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겪은 경험이 다르고 그 경험들이 마음속에 어떠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각자 다른 것들을 원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의 목록을 만들 때 사실상 과거의 경험 목록을 작성하는 셈입니다. 즐겨 찾는 색상 심지어 어떻게 그 색상을 좋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선호도 모두 과거의 인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리학자 스키너는 인간을 학습된 경험의 총합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의식 개인적인 경험들이 학습된 경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은 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모든 학습된 경험의 합의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즉 여러분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학과 영성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심리학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패턴 선호 혐오 신경증 등 모든 것은 학습된 경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즉 자신의 존재에 대해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이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에 어떤 인상을 남겼으며 그로 인해 특정한 것들에만 반응하여 열리고 닫히게 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요? 이 프로그램이 내 인생을 쫓아다니며 조작하고 통제하고 속여서 내 주변 세계가 프로그램대로 펼쳐지도록 평생을 보낼 것인가요? 아니면 이러한 결정들을 내리는 주체가 바로 자신임을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며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가장 깊은 영적인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요가에서는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 마음에 남긴 인상 즉 삼색하라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내면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 또는 이런 일이 생기면 행복할 수 없다 와 같은 생각을 자꾸만 속삭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과 계속해서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이 과거의 인상들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짐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나에게는 그런 조건이 필요 없어 인생은 멋져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세상이 이러한 조건을 쫓는 것과 반대되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여기에 머물며 인생, 사람, 장소, 사물, 심지어 날씨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작하고 싸우고자 하시나요? 아니면 항상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자 하시나요? 이것은 바로 영성의 본질입니다. 영성은 포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조심해 와 같은 말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지침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내면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방성 입니다. 개방성 이란 새로운 생각이나 경험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열고 수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친밀함 이란 반드시 마음을 완전히 열어두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에 있는 창문의 블라인드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블라인드를 닫으면 집안이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마치 묶이지 않은 영혼의 상태와 같습니다. 블라인드를 닫고 나면 집안이 어두워지고 조명을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어떻게 해야 빛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반면에 블라인드를 열면 아무런 노력 없이도 자연스러운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밖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만이 집안에 있으며 모든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블라인드를 열지 않을 겁니다. 블라인드를 여는 것이 조렵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 조명을 사용해 내부를 밝히는데 평생 소비하거나 스스로 노력하기로 결심하며 블라인드를 열기로 합니다. 진정한 영성인 요가는 블라인드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블라인드를 창문에서 떼어내 밖으로 버리고 다시는 닫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블라인드를 닫는 행위는 왜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을 어둠 속으로 이끄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울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전한 어둠 완전한 폐쇄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했습니다. 그럴 이유도 그렇게 해야 할 변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깊은 영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체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 마음을 열었을 때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기쁨 사랑 영감이 솟아나게 됩니다. 마음이 열리는 순간 마음에 드는 일이 발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순수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좋은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자 하는 건가요? 이 일을 직업에게 부탁하지 마세요.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 방법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항상 기쁨을 느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영감이 솟아나고 심지어 30년 동안 같은 직장에 다녀도 매일 출근하는 것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지루함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이죠. 인간 관계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간에 집중하고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긍정적으로 전개되길 원하며 그러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며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원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쁨, 사랑, 영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펼쳐지면 그들은 그 순간에 자신을 완전히 바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기쁨과 사랑으로 그 순간 사람, 장소, 사물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본질입니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부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끌어당기는 지 만트라와 영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 단지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영성은 내면에서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매력의 법칙에 대해 물어보면 그것이 실제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해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종일 불평하거나 화내거나 싫어하는 것들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정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그 열린 마음에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닫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감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여러분 스스로 내면에서 해나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삶에서는 아름다운 노을이나 새해 노래와 같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하는 순간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린 마음은 왜 그렇게 짧은 시간동안만 지속될까요?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세상에 신의 얼굴을 본 것 같아 라고 느꼈다가도 곧바로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이 닫히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한번 열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닫지 않는 법을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이 닫지 않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입니다. 깊은 영적 가르침은 실제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궁극적인 것은 항상 사랑 기쁨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면의 이러한 감정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가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께서 특별히 좋아하셨던 가르침 중 하나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존재 수행자뿐 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빵은 단지 먹는 것 이상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먹여살리는 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입니다. 내면의 에너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조화를 이룸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는 영적인 근원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보며 마음을 열어두는 상태를 유지할 때 항상 그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어떤 상황이 닥치든 어떤 일이 발생하든 항상 그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을 뺏어도 원하는 연봉을 받지 못해도 이런 일들은 결코 끔찍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닿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삶의 의미 기쁨 아름다움 사랑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상대방이 무언가를 하거나 심지어 숯불을 마시는 모습까지도 사랑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일들 예를 들어 치약 뚜껑을 열어두거나 이불을 정리하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이 큰 문제가 되어 결국 관계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 작은 것들 때문에 귀중한 사랑을 포기하려고 하나요? 상대방의 작은 습관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관계를 망치고 사랑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성의 진정한 핵심은 바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마음이 다치고 불평이 시작되므로 마음이 다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쉬운 것부터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것은 제한적일 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을 열어두는 법을 배우세요. 비가 오거나 너무 더워도 마음을 닫지 마세요. 왜 날씨 때문에 마음을 닫나요? 날씨는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는 좋은 것이고 비는 필요한 것이며 식물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식물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경험을 받아들이고 존중 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세요. 여러분이 원했던 것이든 원하지 않았던 것이든 과거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외부 세계가 나를 닿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은 내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이며 그 권리를 그 권리를 누군가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내가 사는 세상이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어떤 경험이든 여러분을 계속 열린 상태로 유지하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내부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지 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면 그것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오히려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저는 지금 여기 지구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시도해 보세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닿게 만들 수 없도록 조금씩 여러분 자신과 함께 노력해 보세요. 난 널 좋아해 널 존중해 널 사랑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닫지 말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문을 닫지 않도록 기대하지 말고 문이 닫힌 후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다시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면의 상태입니다. 배워보세요. 마치 피아노 연습, 수학 문제풀이, 테니스 연습을 하듯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연습해 보세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면에 항상 흐르고 있는 기쁨의 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으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마음을 닫을 때만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삶의 꿀처럼 달콤한 내면의 정신적 에너지의 흐름, 내면의 에너지 흐름이 삶의 아름다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성향을 닫고 삶을 망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세요. 다른 이에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을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명상의 순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됩니다. 마음을 닫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내면에서 아름다운 것이 솟아오르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이 너무 강해져 여러분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위대한 영적 상태로 가는 길입니다. 멈추 날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